요즘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아서 좀 되게 기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한 3200에서 한 2200 최저점을 찍고 지금은 한 2500 정도에 와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기도 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2200에서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52주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한 30% 이상 나고 있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물린 투자자 그리고 수익 중인 투자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수익 중인 분들보다는 손실 중인 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수익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손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온통 손실뿐인 투자자가 많을 텐데 지금의 주식시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좀 지났다고 보고요.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운보다는 실력이 조금 더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 들으시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주식 사는 거 되게 쉬운 행동이에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식을 사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접근성이 더 쉽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에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지속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한 종목을 1년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 할 일은 시장에 꾸준히 남아서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누가 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느냐 경쟁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공부 잘하려면 머리 쓰는 것보다 의자에 오래 앉아서 버텨야 되잖아요. 공부 웅달님도 잘하셨으니까 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버티기만 한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버티기도 하지만 효율성 있는 공부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거. 무엇보다 지금의 주식 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버티고 효율성 있는 투자 방법 찾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기업 분석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잘 버텨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좀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많이 떠났어요. 맞아요. 저희 주위에도 떠나신 분 굉장히 많아요. 나 이제 주식 안 하고 나 이제 그냥 부동산만 할래. 다른 이제 주식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적금만 할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평생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투자는 평생 해야 되니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 진짜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노동소득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돈을 불리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적금이나 이런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 아주 쉽게 카카오뱅크 통장만 열어봐도 그냥 일반 통장에는 이율이 사실 1%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꼭 해보셔야. 그리고 투자는 경험이 없이는 더 좋은 실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경험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이 시장에 남아있는 게 여러분의 돈을 불려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까 그 지금 시장은 누가 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느냐 경쟁하는 것이다. 그 말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사실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실천이 정말 어려워요. 진짜 1년만이라도 보유를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그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지금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주식이 지금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사실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게 좀 현금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래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때인지 아닌지. 일단은 주식을 사야 되는 때가 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주식을 꾸준히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개인 투자자 중에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그냥 제 소신을 말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200에서 팔고 2,200에서 사면 진짜 행복한 투자겠죠.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고 2,200에서 다시 샀을 때 또 수익을 또 거둘 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투자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0.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수가 또 고점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가격이 고점이라는 공식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3,200에서 사고 3,000에서 사고 2,500에서 산 사람만이 2,200에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사실 멘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하는 99.9%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부동산이 되게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2000년대에 집을 살려다가 잠시 미뤄뒀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정말로 심하게 말해서 벼락거지가 됐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탄식 소리가 들렸었는데 뭐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 친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되면 살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10억 하던 집이 5억이 되면 집을 그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억 하던 집이 5억이 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냥 떨어지진 않습니다. 10억 집이 5억이 되었지만 5억 집이 또 2억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이미 5억에서 10억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알아낸 사람만이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살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도 아주 똑같아요. 주식 투자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심하게 말해서 천원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되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성이 쉽고 돈으로 바꾸기에도 부동산에 비해서 되게 쉬워요. 그리고 빠르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200에서 2200이 된다고 해서 투자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공포심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2900, 2500, 2400에서 사신 분들은 2200에서도 오히려 1900이 돼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공포심은 똑같아요. 저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도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자 하는 멘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순간도 주식을 계속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올 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현금을 보유하면 좋죠.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중요하고 사업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데 그 전까지는 20만 원 투입을 했다면 지금은 100만 원을 번다면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아끼어서 5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게 주식을 계속해서 사셔야 2200에서도 사실 수 있고요. 1500이 간다고 해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사야 된다. 그 사는 버릇을 들여야 계속 이제 그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하지도 않다 갑자기 그렇게 이론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한 분 예를 들어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은행에 계신 분이었는데 어떤 은행 고객분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몇억 원어치 사셨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리셨죠. 그것을 보고 이제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8만 원 9만 원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꽤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시고 이미 반은 파셨고요. 손실을 보고 반은 남겨두셨는데 이렇듯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고점이다,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떨어진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일단은 되게 심플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나만의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어디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FOMC 회의를 주목하고 CPI, PMI 이런 거 주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만의 기업 분석 방법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나만의 기업 분석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수 ETF를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되고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남이 해준 기업 분석은 그 안에 있는 분석을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어쨌든 마지막에는 의견을 낼 거거든요. 이것을 살지 말지 그리고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를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나의 투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분석하는 분들이지 시장을 맞추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끝에 왜 그런 의견을 내냐면 그 의견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분석만을 취하고 나만의 기업 분석으로 그것들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업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하고 바이오 종목을 조금 분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지금 매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다툼이 반도체 중심으로 전개가 돼가는 상황이고 마치 예전에 중동국가들하고 석유 놓고 이렇게 다투던 모양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반도체가 어쨌든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수록 자율주행이 강화될수록 반도체는 정말 핵심 산업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동성은 아무래도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때도 모으고 있었고요.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나오는 배당이 있거든요. 그 배당금으로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고요. 바이오 산업도 분석을 해보시면 기회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한국 바이오 하면 많은 분들이 손실을 얻으신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신약을 개발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임상을 성공을 해야지 신약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신약이 출시가 되면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서 그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실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약 개발보다는 그 외의 부분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얘인데 저는 얼마 전까지 ST팜이라는 종목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목표가에 도달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정리하고 표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신약 개발 이외의 것들을 하는 거 복제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복제약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오니아라든지 아니면 SD바이오센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되게 고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바이오 산업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령화가 되면 사실 모든 산업이 세퇴하기 마련인데 노령화가 되면 될수록 약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령화가 될수록 그리고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보자면 분명히 바이오 산업에도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 기업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면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힘들다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신 분만 바이오 ETF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나만의 기업 분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수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보자면 반도체 종목 또는 신약을 만들지 않는 그 외에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시거나 그것도 힘들어 하신다면 바이오 ETF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반도체랑 바이오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 주식 중심인가요? 미국 주식은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은 모두 말씀드리는 게 한국 주식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 있고 저는 미국 주식을 지금 살 시기는 적어도 환율이 1200원대 초반이 되어야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리는 건 모두 한국 주식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